안녕하세요. 조블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등 어도비 툴 공부할 때 도움되는 사이트와 나누면 나눌수록 혜택이 커지는 100% 당첨 이벤트 소개해드릴게요. 당첨 상품은 무료 액션캠, 스마트폰 짐벌, 외장하드, 스피커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참가자 전원에게 100% 기프티콘을 주는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평소에 디자인 및 영상 편집한다면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에펙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등 어도비 툴 많이 사용하시죠? 어도비 툴은 활용 범위가 정말 무궁무진해서 궁금한 점 또한 많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 많이 하죠. 그런데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찾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고자 드디어 한국 어도비 커뮤니티가 오픈되었습니다. 한국 어도비 커뮤니티는 한국 유저들 뿐만 아니라 어도비 직원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동안은 어도비 커뮤니티 공간이 영어로만 되어 있어서 한국 유저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한국어로 편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도비 커뮤니티에 접속하는 방법은 네이버에 어도비 커뮤니티라고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상단에 있는 페이지를 접속하면 됩니다. 또는 어도비 홈페이지에 도움말 지원, 어도비 지원 커뮤니티에 접속해주세요. 만약 커뮤니티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다면 맨 아래에서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하면 됩니다. 어도비 커뮤니티에 접속을 하면 어도비 부품의 게시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게시판에 들어가면 최신 업데이트의 정보와 다양한 꿀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유저들의 질문 답변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검색어에 원하는 주제를 입력해보세요. 게시물 검색으로도 궁금한 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직접 게시글을 남겨주세요. 어도비에 로그인하고 커뮤니티 게시 버튼을 눌러 작성하면 됩니다. 게시글을 남기면 한국 유저들 뿐만 아니라 어도비 직원의 공식 답변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남기면 배지를 모을 수 있는 소소한 재미도 있습니다. 배지를 많이 모은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개인적인 바람은 배지 많이 모으면 어도비 할인 쿠폰 이런 거 주면 너무 좋겠죠. 보시다시피 아직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자료가 많진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함께 참여해주신다면 더욱 풍성한 커뮤니티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특별 이벤트 3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커뮤니티 들어가본 사람을 찾습니다. 말 그대로 이벤트 기간에 어도비 커뮤니티에 접속해서 인증만 하면 추첨을 통해 바나나맛 우유를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꿀팁 고수를 찾습니다. 어도비 커뮤니티에 자신만의 꿀팁 노하우를 호스팅하고 인증해주세요. 꿀팁 고수의 상품은 추첨을 통해 액션캠, 스마트폰 짐벌, 미니 서큘레이터를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프로 참견너를 찾습니다. 커뮤니티에 도움이 필요한 유저들에게 구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프로 참견너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외장 하드와 조명 스피커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꿀팁 고수와 프로 참견넌은 참여만 해도 100%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준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꿀팁을 남기고 싶은데 뭘 남겨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럴 때는 컵단지 빨리하는 단축키 또는 자동으로 배경음악을 줄어주는 오디오 리믹스 또는 자막 스타일을 한 번에 바꿔주는 자막 스타일 편집법 등등 제 채널에서 소개한 수많은 꿀팁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해보는 건 어떨까요? 꼭 거창한 꿀팁이 아니더라도 내가 초보 시절에 알았으면 좋았을 법한 사소한 꿀팁들 있죠. 이런 사소한 꿀팁을 올려주면 됩니다. 이런 사소한 정보들이 모이고 모이면 한국 어도비 커뮤니티 공간이 더욱 활발하고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고 하죠? 어도비 꿀팁도 나눌수록 실력이 쑥쑥 향상되실 겁니다. 어도비 커뮤니티의 이벤트는 영상 아래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